크림을 바르고 컨디션을 회복한 느낌?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어린 피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아주 믿을만한 크림을 만났다 크림드라메르를 믿게 된 거죠 크림을 바르고 나면 바르기 전보다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크림드라메르는 지친 제 피부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무대 위에서 모든 에너지를 쓰고 나면 충전해야 될 시간이 꼭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면 피부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때 마침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크림드라메르 소프트크림을 듬뿍 발라봤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바로 진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놀랐고 정말 고마웠어요 지친 몸과 마음까지 치유되는 기분이랄까 그때부터 크림드라메르는 저에게 힐링이에요 옷도 화장품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크림드라메르는 케이스를 여는 순간부터 정말 완벽해요 장인들에 의해 정상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완벽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향, 텍스처, 바위노의 촉촉함까지 정말 만족스러워요 피부에 심한 트러블이 생긴 적이 있는데 엄마께서 크림드라메르를 추천해 주셨어요 엄마 추천이니 믿음이 갔죠 크림드라메르를 사용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가요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예민해졌었는데 덕분에 정말 편안하고 촉촉해졌어요 아픈 피부로 찾아오신 고객분들이 크림드라메르를 사용하시고 피부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일테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요 크림드라메르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기적을 믿어요 크림드라메르를 사용하시 organ 크림드라메르를 사용하시며 베 Faz설 Commission